안녕하세요 넷플릭스 팬 여러분 더 순 팬 여러분 어비스에 갔고요 안유섭입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요 저희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최근에 시청한 드라마 3개 브레이킹 배드 이렇게 뮬 워낙 다시 제가 한 거예요 아니면 다시 실패하면 아 맞네 주석아 맞네 아 처음엔 상큼하게 이쁜 걸로 이렇게 하면 다잖아요 제가 아니야 아니야 예뻐 어떠신 것 같아요? 아 예뻐요 뭘 주고 싶다 섣불리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니까요 맞지?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 3가지 역할이요? 장르 해도 돼요? 안 돼 역할 캐릭터 아니야 그런 거 안 돼 네 사이코패스 학생 변호사 아이씨 이거 고르면 되는 건가요? 학생이 직업이지요? 학생 역할? 알았어요 누나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정 잡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런 거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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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쟁이다 내가 좋아하는 거 3가지 산, 들, 바람 산, 들, 바람 산, 들, 바람 난 정말 좋아하거든 산, 들, 바람 그래요? 응 네 저 요즘에 되게 유행템이래 저 안경이 뭐요? 착시 효과가 장난 아니래 이거 그거 아니에요? 더드, 더드 뭐지? 더드와이? 더드와이? 네, 바로 가시죠 네, 장난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장난으로 시작했는데요 오케이 네 촬영장에서 있었던 가장 웃긴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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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효섭이한테 이걸 정말 할까 했는데 했어요 어떤 얘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연기 디렉팅을 줬는데 했습니다 아 이거 5초 지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이미 얘기했어 구현설명이 필요했을 뿐이지 아... 초가 있구나 저기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아 근데 이거 누나 의상 생각해서 고른 거예요 진짜 아니 이거 너가 쓴 모습도 보고싶네 또 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 바로 가보시죠 너 화가 많이 난 건 아니지 아니요 아니요 빨리 해 빨리 해 화가 많이 난 거 같아 현대밤의 장점 3가지 잘생긴 착함 솔직함 아... 아이고... 참... 근데 뭔가 기분이 별로다 이건 아니야 왜 너 잘생긴 착하고 솔직하잖아 그러면 다음에는 쉬어가는 타이밍으로다가 저 예쁜 꽃 이거 좀 해드릴게요 얼굴은 잘생겼으면 나은 건데 아... 네, 주시죠 나의 매력 포인트 3가지 예의바름, 솔직함, 탈철함 아이고 예의바름, 솔직함, 탈철함 예의바름, 솔직함, 탈철함 예의바름, 솔직함, 탈철함 예의바름, 솔직함, 탈철함 누나는 네,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제일 큰 거로 하겠습니다 이거? 네 또 누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오, 굉장히 젠틀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누구완 다일리 누구완 다일리 누구완 다일리 좀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지금 네? 네, 하시죠 요즘 좋아하는 노래 3곡 아까 말한 코드플레이 에버글로우 If you want to love me 아, 뭐지? 끝났어 벌써 틀렸어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죠 바꾸는 건 안 되고 그냥 얹는 거예요? 자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빼? 아, 못 빼고 꽃? 아, 어차피 꽃 하면 가려지잖아 아니야 다른 거 더 얹는 거보다 멋있는 거 하는 거 있지 않을까? 근데 편한 거 아무거나 산 거 없어요, 저 진짜로 아, 반지가 좋겠다 어머 이건 하고 싶은데? 저 반지 할래요 진짜 세워? 아, 좋다 안 들어갈 건데 여기다 이렇게 꽉 끼면 될 거 같아 너무 아플 거 같아 됐어, 그냥 그냥 누르면 아, 됐다 피 안 통한 거 같은데? 짠 멋있어 포기했어요 일단 기억나는 어비스 명대사 이게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네? 그게 왜 명대사예요? 우리의 구슬을 이만큼 잘 표현하는 게 어비스.. 아닌가? 야, 근데 너네 이렇게 부활했는데 나는 왜 이따위로 부활한 건데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아까 봤잖아, 법칙 이게 영혼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네 인정 안 하면 내가 패드로 받아들일게 아, 아니야 받아들인다는데 더 올릴 데가 없어요 아, 치마 지켜줘야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저 진짜 편한 대로 해도 돼요 세트로 치마를 할래, 그러면? 어? 그래요 토시보다는 토시는 진짜 아닌 거 같고 어차피 앉아있으니까 알로아로 가자 와, 이렇게 알았어요 주시죠 아이, 이쁘라 이거 입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야 지치기 있대 여기 있지? 한 번만 해주고 안 돼? 해줄게 감히 해주세요 오빠 해드릴게요 네, 네 됐습니다 에휴 아, 귀가 너무 아픈데 이거? 선글라스 하나만 벗어도 돼요? 너무 아픈데 두 번째 거 그래, 너 빼고 싶네 이거 너무 무겁지? 네 빼도 돼요, 근데? 하나를 밑으로 머리 이렇게 얹어 쓰고 있으면 되잖아 아 여자들 하는 것처럼 천재인데?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되고 진짜 원기는 얹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또는 영화 두 개 각각? 아 아 아 잠시만요 아 야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아, 이렇게 시야가 흐려가지고 생각도 잘 안 나요, 이렇게 아, 잠시만 다시 할래? 한 번 다시 하면 안 돼요? 넷플릭스에서 본 드라마 또는 영화 두 가지 아 아, 블라인드 사이드 브레이킹 밴 성공 아, 드디어 뭘 해야 되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그래 이거 요즘에 쓰면 인싸 된다고 그랬어 인싸 형님 잘 어울린다, 모자랑 이게 되게 신기하게 보인다고 그랬는데 음식 세 가지 치킨, 피자, 김치찌 성공 진짜야? 진짜요? 알았어 이걸로 가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지금 의상이랑 제대로 된 해적을 만들어주시려고 아, 제가 콥쌤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아,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리거든 아, 뭐지? 그 어플 같은 거 하면 콥쌤 잘 어울리거든요 다 잘 묻혔나요? 예뻐요 잘 묻혔나요? 네 선대배우 데뷔작 퐁당퐁당 러브 어, 근데 잠시만요 어떤 데뷔작이에요? TV 나온 데뷔작? 당연한 거 아니야? 개봉작이나 TV 나온 어, 그럼 아니에요 뭐예요? 왜 틀렸죠? 왜 누르시는 거죠, 근데? 실장님 맞대요 저, 그 예능 한 거 아니에요? 예능 말고 작품이요 작품? 응 퐁당퐁당 러브시잖아요 여보세요 알았어요 에헤이 거참 이 사람 참 아, 아니 알았어 너도 수염 한 번 달아볼래? 암흑아 주세요 전 다 좋아요 파란색 수염 하자 파란색? 그래요? 지금 약간 블루가 이렇게 있으니까 맞춤하지 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게 감사합니다 이거, 이건가? 이거예요? 아 아유, 이쁘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안 돼? 아까 전쟁인 거 같은데?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간지러워, 코끝이요 그러니까 원래 콧수염 나신 분들이 이렇게 원래 숨질 때마다 간지러운가요? 너무 궁금하다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이런 느낌을 생각 좀 해야 되는데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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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너무 간지러워 밑에 붙이면 안 돼? 에? 나는 그렇게 널 괴롭히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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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자 그렇게 셀프 괴롭히면 아, 그냥 좀 내려놓고 싶어야지 아니야, 덧붙은 이제 하나인 거 같아 아, 그래? 오케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어피스를 꼭 봐야 되는 이유? 어 응 아, 너가 안 내게 어 어 전화가 잘 정리할게?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시간이 다 가버렸어 다시 할게요, 다시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정말 못한다 네 다시 질문부터 가야 돼? 아 아 아 빠른데 옛날에 할리갈일이 제가 좀 어 아, 재밌으니까 아이고 실패 실패예요? 아하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리갈일 얘기하라 얼마나 빠른지 자랑하던가 이렇게 당해버렸네 이건 한번 가시죠 아 그걸 목으로 해주신다고요? 아니, 너는 목을 잠깐 벗어봐요 무서워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콜스는 되게 덥다, 이거 해적왕 이걸로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 저희가 비록 이런 몰골로 인사를 해드리지만 어그스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멋있게 잘 나오니까 어그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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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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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2